다이버 다시 루시프 가운데! 안톰팅! 에에에! 안톰기 에에에에에에에! 컴온! 컴온! 헤이레이시! 욕심맨! 투버치 욕심 생.. 파스 더 볼 파스 더 볼 우와 이 센스무소 잘 들어왔다 예에에! 얘기했어? 안했어? 어? 했어? 안했어?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한번 볼까요? 세비야 챔슬. 챔슬 지금 다 확정이죠? 두 경기 남았는데 아 확정은 아니구나 아 이것만 이기면은 확정이 될 수 있겠네 자아 지금 며칠이야. 3일 남았구나 전술 지금 짜야돼 가르나초가 어느정도를 했었지? 우와 이 센스모속 가르나초 미쳤는데 오늘? 아 내가 전술받고 가르나초 잘했다고 했어? 아 기억도 안나 야 잠깐만 그럼 내 브루누로 쉬겠다고? 아 근데 더 쉬어야 돼 이거 그대로 간다 이거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미드필드로 둘 수 있는 애가 그래도 부패 뛰어야 되지 않겠냐? 휴식한 다음에 이거 한경기엔 뛰어야 될 것 같은데? 부패야 마이누럴라 쉬고 그 다음에 부패 뛰어야 돼 일단 외짤라로 뛰어야 돼 보면 휴식을 줬거든? 근데 전혀 전혀 그게 없네 떨어진게 없네 아아 마운트 부상당하면 안되는데 지금 하루이틀이잖아 회복할 수 있지? 마운트가 안될 것 같죠? 지금? 이거 내일부터라면은 지금 지금 경기인데 지금 안되는거잖아 아씨 맥토민이 한번 뛰어봐라 그래도 멥토민이 좋아! 아아 아아 부패 와아 아아 아아 맥토민이 와아 됐어 부패 야 부패 너 일주일 수가 이경 끝나다가 너 풀넘져 야 부패 너 일주일 수가 야 너 안나오도돼 좋아 메뉴 안정적이야 진짜 잘만들었어 팀 진짜 잘했다 천천히 완빛사카 좋아요 오늘 좋아요? 아 어 야 이렇게 뚫리면 안돼 아이 완비 아니 저거 완빛사카 도라인가 저거 먹효 됐는데 야야야야 왜 뛰다 말하 뭐야 운동벤레야? озможно 에이스 밀라는 그건 운동벤레 아니야? 에이스 밀란 NP전? 아니 도라이 친놈인가 네 아 아아.. 새끼 진짜 한 경기를 쉽게 쉽게 가는 게 없어 그 깔찍을 못 해야지 그거는 대든 안대든 비교도 좋은데 할 건 하고 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꼴 먹으면 안 되지 저건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오 룩스어 마샤라 보여주나? 마샤라 보여주나? 마인노 좋아? 가운데 어? 어? 야 마.. 아.. 저 마인노.. 아.. 무슨 멋진 꼴이 나올 뿐 한 거지? 저 어린 놈이 새끼가 요즘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실성했나? 어.. 지금 뭐지? 진짜 짐은 안돼 짐은 안돼 짐은 안돼 아이씨 이게 뭐야 그렇게 때렸는데 우린 안들어가고 진짜가 아 진짜 이 말이 안 돼 새꼴을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아 또 열받게 하네 이거? 어? 아 내가 오늘 행보중에 잘못한게 있어? 지금? 경기 결.. 내용을 봐봐 10층 갯수하고 오오오오 후 10층 갯수고 10층 갯수고 10층 갯수고 2지넌? 10층 갯수고 10층 갯수고 3지막 11층 갯수고 2주 나? 10층 갯수 너무 그거 하지마 지원으로 해 쟤 팀이 나도 그렇고 굉장히 차분해졌어 이기만 하면 돼 리그에서 차근차근 하자 차근차근 야야야야 로쿠션 어딨잖아 윙? 가라.. 아씨.. 진짜 현실축구하고 똑같이 가라가지고 좋아! 좋아! 그래! 그래! 컴온! 그래 가라라초 그렇게 좀 해라 가라라초가 터지는거야 그렇죠? 그렇죠! 컴온! 가라라초 윙 나이스! 야 업사이드 아니야 이걸 업사이드로 하면 언제 골 넣냐 와비사 끝까지 가 끝까지 가 그래! 아 그래! 와비사건 그래! 아 경기 쏜다고 감독이 뭐라 그랬어 아니 못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아 뚫려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야 공격수가 뛰고 있는데 같이 뛰다가 너 멈추면 뭐하는 건데 야 너 풀백 아니야? 수비수 아니야? 너 전세계적으로 욕먹고 있는 선수 내가 누가 얘기했어 운동벨레라고 내가 얘기했어 안했어 이 ㅅ.. 너 지금 지난주에 급플레 했잖아 내가 너도 뭐라 그랬어 너 ㅈㄴ다 그러다가 방금처럼 하라고 되잖아 안 되는 ㅅ.. 안 시킨다니까 제발 플레이스 감독 얘기 좀 믿어 ㅅ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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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안정적이야 로켓서 좋아 좋아 나이스아아아 메이스 마든 드디어 왜.. 왜 부산이야 뭔데 잠재리사태국에서 아직 안했어? 아직 안갔어 아 이 패스 아쉽다 아싸 레전드한테 꼴먹혔네 아싸 레전드한테 꼴먹혔어 이거 아씨 누구야 또 지랄들 해라 에반스씨 에반스 괜히 넣었다 아 그냥 컨디션 조절하고 넣었는데 아 무슨 추가시간 8분이나 줘 이 도라인 야! 어! 어 야 씨 뭐하는 관수비 천천히 공 닦아 공 닦아 랩! 우리 진짜 메뉴는 시간 보내기 진짜 잘해 시간 보내는 거는 아주 길이 어? 사우디 저리가 하나야 아주 3위! 우와 아 루쿡쇼 얼만큼 부상이야 아 너무 부상이야 아씨 맨유 브랜트푸드 루쿡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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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만큼 부상이야 아 너무 부상이야 아씨 루쿡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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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아 이 개! 이리 와봐 너 왜 마갈량이 있어 루쿡쇼 루쿡쇼 너보다 나이 한창월이 너 지금 메뉴 루쿡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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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루쿡쇼 무궁부야 감독이 너 믿고 루쿡쇼 시키잖아 괜찮아임마 그럼 넌 못하면 루쿡쇼 뭐 늦게 울지 말고 에시넬 나이가 미친데 이 개 야! 정신차려 엉 루쿡쇼 민망 하나도 시작하자마자 백패스 근데 거지가 찬.. 진짜 메탈 나갔나봐 저 새끼 깜짝이야 짜리는 줄 알았잖아 지금 와 깜짝이야 어? 아.. 이거 진짜 씨 번호꺼냐 이거 야 두 명이 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? 됐다 공간 아 좀 공간뛰지 됐다 이거 됐다 제발 가운데 아 잠깐만 아 왜? 가라앗처럼 괜찮아 괜찮은데 아 씨였다 예스! 컴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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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줄 알았지 올 줄 알았지 이거야! 할 수 있다고 또! 아이씨 아니 진짜 개! 오바.. 아.. 제발.. 알겠어요 제발 패스.. 야 이거 뭐야? 쾌장이지? 하아.. 포기 부상이야 근데 고려는 뭔 고려야.. 아니 티미 걸레야 지금 여러분 어떡해? 아 진짜 찢어진 걸레 그냥 걸렸도 아니고 다 찢어졌어 오나나 오케이 디알로 한번 써봐야되겠다 다가오는 울부스와의 경기에 대비해 공격적인 성향으로 경기하는게 좋겠다고 지금 코치가 얘기하는데 난 너무 이 원정이 불안하거든? 울부스가 18이라서 지금 너무 무시하는 코치의 어떤 느낌이지만 저게 무시일까 자신감일까? 나는 우리 코치진들이 굉장히 건방진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방진 생각을 수용하면서 자신감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어떤 선택을 해야될까? 우리 코치들의 어떤 저렇게 자신감 있게 나오는데 건방진건지 자신감인건지 모르잖아 이 리더라는게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감독은 결심했다 코치진들의 의견 수용하기로 했다 당신들에서 느껴지는 그 자신감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그 눈빛 날 감동시켰다 흥 공격적으로 갈 수 밖에 없겠군 왜 꼬마는 거 뿐 정말로 시작하자마자 공격적으로 뺏겼는데? 고치 시X엉엉아? 야 어? 지금 시작하자마자 너네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얘 흥분해가지고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금 지금 그... 이게 지금 이게 공격적이야? 시작하자마자 그냥 갖다... 갖다 주면 이게 공격이야? 우리가 공격한다는 얘기하고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 뜻이었나? 아니지? 와! 가르납점! 형님 이 정도로 범인 찾으실 거면 감독 말고 차라리 범인 찾기라니 확실하게 질책하고 질책하고 질책 못한 걸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? 잘했을 때 짓장할 수 있는 겁니다! 역시 리더로서 이 코치진의 의견을 수용하는 이 리더의 어떤 넓은 마음 지금의 경기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좋다! 좋아! 어! 뭘 지날지 판정이야! 페널티잖아! 무조건이잖아! 무조건이지! 무조건 골 가자 가자 무조건 골이다 이거 어 바위가 잡은 것 같은데? 아이씨! 아이씨! 됐다 레슈포드 이거 그렇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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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잘해! 어? 나 진짜 잘해! FM! 아! 하나 둘 셋! DR로 한번 뛰어봐놔! 맥토미! 아유! 이제 맨유라는 팀과 나의 FM 실력이 맞물리니까 너무 안정적인거지! 장난칩니까? 이 경기를 질래야 질 수가 없어 이 경기! 쟤네들도 키가 좀 있지 않나? 코치가 감독빨이지! 아이씨! 하하! 팀이 완전히 완성되었네! 완벽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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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16가 진출이야! 와! 1등으로 진출이야! 와! 에버튼, 첼시, 토트넘, 리버풀! 다음주가 이거 위기인데 이거? 다음주 멘탈 꽉 잡고 와야겠는데? 다음주 멘탈 꽉 잡고 와야겠는데? 다음주 에버튼, 첼시, 토트넘, 리버풀, 멘스틱! 멘스틱! 기다려라! 내가 간다! 모범ross을 먹으면 수리 병력이 높아있다! 저는 자주 understands! 다시 와야겠어요. 루비에 rép chilli! 가싱 바 굉장히 많아서